역시 버섯 고구마야 엘리트 따윈 상대가 안되지 액괴 역대는 승리한다 이겼으니깐 이제 님이 정돼임 얍 당신은 미친 그램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미친 그램린 오토기만 아니었어도 맛을 맞уль 그것도 안이 없을 것 같은데 울담 뗀 뗀 마요 참치마요 금방 져 금방 져 아니 이럴수가 스네코 물약 진짜 먹기 싫은데 저거 먹었다가 개 개 탔다면 뗀 외도 변지 뭐지? 방금 전판이랑 너무 비슷한데 그럼 또 죽는건가? 왓도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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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을 든 왓츠옷 도장 도장을 등장 두ざ 도장을 빼나 시킵니다 하나 하나 둘 엘릭스 엘릭스 펜터그래프 증신 수양 1코 병상 하나만 2추 사색 나오는 거 아녜 사색 나올까봐 마실 수가 없네 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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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요코 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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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 우리 다시 두 사진 우리 우리 매주 우리 우리 으아우 으어어어어어어어 봉쎄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으음 으음 후와아 뭐지? 왜이렇게 아까랑 백이 똑같이 죽을 것이다 츄츄츄 츄츄츄츄츄 이 때가 돼 버렸다 음 끝났나?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지 아 모르는건다 이건 주먹이라고 한다 으아 전지 라그 천신 갈거면 전지 영채화 정도 트롤라베 트롤라베 오호호호 어우 예예예예예예예예 호호호호ológ 다운폴 라니온 잣 세 기 2장 이라 좋으시겠어요 배고프다 아임 헝그리 오다카스이다 어 온틈절 두배 천천 천 천 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와 999골드다 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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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임이 죽어있다. 아! 잘못 눌렀다. 사색 저거... 잘못 누르게 되는거 불편하네. 행당 좋구요. 아싸. 개굴. 24골드로 살 수 있는건? 가면. 이대로 가면. 뭐야. 정혼돈 사색 두장이라. 노답 같은데. 과연 포션보단 낫겠지. 메가 시간을 멈췄다. 메가 시간을 멈췄다. 으음... 흠... 그래서... 암브로시비가 zombies 먹어야 겟 1쩡 중식이야 3회도 3회도는 대체 뭔 무엇을 위한 도약인가 이것은 왓츠에게는 큰 도약이다 공굴 남자 큰 도약 저지 저지 없어도 마요 맹공이면 방어도 충분하지 그가 진짜 회도 있으니까 죽었네 격분 눈물거리 왜 작은 동선 줄 때 안됐나 이제 너 이 패턴은 빡했다 너는 작은 동전을 준다 강림에도 공격할 공격하든가 없네 뭐 근데 어차피 저거 변화해서 나온거고 좋네 뭐? 빵골든 그지한테 멤버십 카드 팔려고 하네 장사치 자식 넌 절대로 큰 돈을 벌지 못할거야 요행 하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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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힘 하힘 야 디펙트야 너도 이런 카드 없지 그리즈미라도 쓸래? 고물로봇은 백분열이나 쓰고 있으라구 대배자 어 일코명사 하나 없는게 제일 아쉽네 마 달팽이 마 달팽이 그리즈미라도 그리고 왓처님 명상 손하세요 아 나 펀을 넘기려고 했나? 안 됐군 쉴 때가 됐군 그런가? 내 힘 진짜 핸드가 헤드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, 고동댐 겁납네. 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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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이 공격을 맞고 살아남은 녀석은 없었다 이번 전투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거야 나에겐 나에겐 토끼같은 어쩌저쩌 예 762골드 수수강 15힐 100에 26힐 펀터 0힐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 아니 진짜 유물 나중에 주는 효과밖에 없는데 이게 딴게 유물이냐 진짜 어이가 없네 목 터진다 왜 중시계 없었으면 힘들었을듯 역시 중시계야 극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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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단